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전산회계 2급 실무 강의 잘하고 계시죠? 연습 그리고 연습은 기능이잖아요. 안 해본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손에 이길 때까지 지우고 새로 입력하고 그리고 전 시간에 아예 싹 지우고 새로 연습하는 것까지 해드렸죠. 아무거나 다 지우지는 말고 그 코드번호 4자리 숫자 그것만 지우고 회사 코드 재생성 하시면 되는데 순서 빠뜨리고 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교재 169입니다. 169 실전문제연습 진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에 수정 그래가지고 169페이지 보면 일단 문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거 보니까 회사 코드 있잖아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회사 코드. 연습할 때는 항상 회사 코드 이 4자리 숫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정기분 손입계산소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는 정정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라. 실제 시험 문제도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문제로 나와 있고 전 시간에 우리가 정기분 재무제표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입력했잖아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자 이렇게 문제 다 나와. 그리고 지금부터 볼게요. KL을 열어서 여기 회사 코드 아니면 저기 여기 회사 코드 있는 4글자 여기를 더블클릭하거나 아니면 처음 열었으면요. 회사 등록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회사 등록 들어가지 아니지 아니지 닫았다 새로 해볼까요. 아니야. 여러분 이것만 바꿔요. 아무거나 일단 회사 열어가지고 여기를 더블클릭해서 1101이잖아요. 수정상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 여기 아니면 오른쪽에 회사라고 써있는 부분 오른쪽에 보면 회사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여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다 대고 회사 이름이 수정상사니까 한글로 수정이라고 쳐도 되긴 돼요. 수정이라고 이렇게 전이 아니라 수정 이렇게 쳐도 되긴 됩니다. 회사 코드 4글자 쳐도 되고 어쨌든 수정상사. 에이 모르겠다. 닫았다 다시 해볼게요. 닫았다 다시 하려면 K랩 다시 또 들어가면 K랩 어디 갔니. 아이 참말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회계 2급 선택하시고 CD 이건 건들지 마시고 회사 코드에다 1101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수정상사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수정상사. 자 지금부터 문제가 여기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 더블클릭 아니고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나온 데 있어요. 이미 입력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랑 지금 우리가 이 화면 열었을 때 이 숫자랑 맞나 안 맞나 확인해가지고 틀리면 고쳐주고 없으면 입력해 주고 필요 없는 게 있으면 지워버리고 이러고 해야 돼요. 자 상품 첫 번째가 상품 매출이잖아요. 상품 매출 125300 125300 맞죠? 그럼 통과. 그럼 실제 문제지에다가는 어떻게 하냐. 문제지에다가는 예를 들어 빨간 펜이라고 여러분 펜으로 가져가면 상품 매출을 확인했으니까 맞았으니까 5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체크 넘어가든지. 그 다음 두 번째 상품 매출 원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이던 거 어떻게 하든지 기억나요? 기초 상품 제고 입력하는 거 없잖아요. 두 번째 여기 매출 원가를 딱 클릭하면 기초 상품. 여기 있는 숫자랑 21070 맞죠? 맞으면 체크 또는 동그라미. 저는 지금 둘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만 하면 되죠. 메이백. 메이백 어때요? 60200 맞죠? 60200 맞잖아요. 그럼 맞으면 어떻게 해? 맞으면 체크하거나 동그라미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저는 지금 두 가지 설명드리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확인한 건 지워버려. 확인한 건 지워버려. 확인한 건 과감히 지워버려. 어차피 시험 두 번 볼 거 아니니까. 아 근데 책은 한 두 번 연습해야 되잖아요. 너무 진하게 지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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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만 하기를 바래요. 아니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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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기말 제고 그랬잖아요. 기말 제고. 기말 제고 1250인데 딱 보니까 여기 없어. 화면에 없어 없어 없어. 그렇죠? 이거 클릭. 안 되죠? 여기서. 기억납니까? 멍 이러고 있는 분들은 앞에 실기 연습 안 한 거고. 아하.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돼? 아하. 이거는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야지. 다 닫아버릴게요. 닫고 새로 열얼게요. 메인화면 가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가지고 기말 상품이라고 입력하면 되나요? 기말 상품 이렇게 입력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뭘로 말했죠? 그렇죠. 상품이 그랬지. 기말 상품 제고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상품. 그리고 금액이 얼마였어요? 12500. 12500. 여기 일단 엔터 쳐요. 12500. 됐죠? 그리고 나가요. ESC. 손익계산서 다시 열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다시 엽니다. 그럼 뭐라 뜨죠? 확인 누르고 매출원가를 클릭해보면 기말 제고가 입력이 됐죠.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는 지금 위에 거는 다 이미 입력됐으니까 이걸 입력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입력했다고 표시를 해두면 해두면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 시험지를 들고 나와요. 시험 끝나고 들고 나와요. 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들고 나와요. 그리고 전역 때가 되면 가답안 뜹니다. 그럼 가답안에 아 이거 기말 상품 제고액 입력하는 거다. 근데 내 문제지에 보니까 이렇게 입력했다고 나와. 그러면 맞은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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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없었네? 그렇게 메모해두면 아니면 다른 거 넘어가고 이것만 체크 이래도 되는 거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셔요. 자 매출 총이 됐고 이제 급여 부터 갑니다. 급여 급여부터 가요. 급여 어디 갔니? 너는 됐고 이제 급여 보니까 28600 여기 얼마라고 돼 있지? 28600 맞죠? 맞으면 어떻게 하랬죠? 체크하거나 오치거나 지워버리거나 저 3개씩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복리유생비 6500 통과 지우거나 체크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아 이제 하나만 할래요?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여비교통비 1400 체크 그 다음 뭐예요? 접대비 904 맞고 통과 그 다음 대손상각비 270 통과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745 통과 제가 뭐하고 있어요 제가? 미쳤죠? 체크하고 보면서 체크하는데 미쳤죠? 이거랑 봐야지 아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보여드린 거 맞으면 이렇게 하라고 맞으면 이렇게 하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자 다시 화면하고 이제 비교합니다 자 급여 이팔령 맞고 통과 복리 6500 맞고 통과 체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비 1400 어? 140이네? 안 맞네? 그럼 어떻게 아까 저는 맞다고 보면 통과 통과인데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다 체크해야지 이렇게 그죠? 아까 여기다 이렇게 체크했으면 여기도 똑같이 체크해야지 그럼 요거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여비교통비 어디 갔니? 요거 요기다 지울 때는 왜 지워? 지우는 게 아니라 냅다 입력하는 거지 1400 플러스 엔터 끝난 거예요 그죠? 어디 갔지? 어? 없는데? 없는데? 없죠? 없죠? 아하 그럼 없으니까 감가상갑비 이거 체크 요렇게 요렇게 체크 입력하라는 얘기에요 없으면 없으면 입력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빈자리 밑에 빈자리 밑에 빈자리 여기다가 감가상갑비를 입력합니다 저는 아니까 그냥 바로 쳤고요 감가치고 엔터 치면 돼요 이렇게 얼마요? 얼마요? 745 745 플러스 엔터 됐죠? 다음 그 다음 뭐예요?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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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일상공공 맞죠? 통과 체크해요 여기다 체크 그 다음 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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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인가요? 통신비 647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막 이렇게 뒤죽박죽 헷갈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체크 이거 안 하면 여기다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하거나 뭐 동그라미 치거나 아니면 틀린 거 아까 이게 틀렸나? 틀린 게 이거였나? 틀린 거 X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치거나 어쨌든 얘가 틀렸으면 얘 X X 아 또 했네 체크 동그라미 X 지우는 거 너무 여러 가지 했네 여러분 성격 성향에 맞게 알아서 선택 중요한 건 맞았다 틀렸다 이걸 체크해놔야 여러분 고치든가 말든가 하잖아요 임차료까지 했지? 그 다음 통신비 이거까지 했죠? 그 다음 계속 가서 오디오 통신비 했고 또 뭐예요? 그 다음 수도강렬비 112 맞고 통과 그 다음에 소모품비 어디 갔어?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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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니? 안 보이는데? 아 있구나 아 참 잘 안 보여요 그죠? 160호 맞아 통과 체크하고 여기다 체크해요 여기다 체크 그 다음 또 뭐예요? 세금 세금 680 어디 갔어? 또 여기 있네 통과 아 보기 힘들다 다음 다음 뭐냐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었죠? 820 어? 어? 280인데? 하면은 820인데? 그럼 체크해야지 체크해야지 OX로 한 사람은 X로 체크하거나 아니면 아까 이거 아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칠려면 동그라미 치거나 알아서 알아서 280 280 이 아니고 아 맞나? 280이다 어디 갔니? 요거 요거 이자 수익 실제로 이렇게 숫자를 앞뒤로 바꿔서 많이 냅니다 이자 수익을 280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사실은 거의 끝났어 이제 아 안 끝났나? 수수료 수수료 어디 갔니? 수수료 수익 860 맞고 체크 통과 어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이자 비용 이자 비용 900 통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0 통과 어?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 단기 순이익이 12849 근데 여기 문제지에는 문제지는 12600이야 어? 이게 빠졌네 소득세 이게 빠졌네 소득세 그럼 여기 빈자리에다가 왼쪽 빈자리에다가 소득이라고 딱 치면 소득세 등이 나오고 금액을 249 입력해주면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이 문제지랑 일치했죠 그럼 맞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몇 개 고쳤죠? 몇 개 고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했죠 고친 게 아니라 입력까지 하면 다섯 개 했죠 근데 물론 시험 볼 때는요 물론 시험 볼 때는 여기 다섯 개 이렇게 놨는데 시험 볼 때는 세 개 시험 볼 때는 세 개입니다 시험 볼 때는 세 개인데 우리 연습이니까 일부러 제가 많이 해놨어요 자 그 다음 아 미리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교재에 오류가 있는 분들 여기 여기 외상매출금 옆에 금액이 없고 여기 바드로움 옆에도 금액이 없고 차량 옆에도 금액이 없어요 원래 있는데 사라졌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편집 과정에 날라가가지고 혹시 이거 없는 분들은 자 여기 외상매출금에다가는 1, 2, 3, 0, 0 입력하세요 아 입력이 아니라 책에다 써놓으세요 1, 2, 3, 0, 0, 0, 0 이렇게 써두시고 1, 2, 3, 0, 0, 0, 0, 0 그 다음 바드로움에는 650만원 6, 5, 0, 0 6, 5, 0, 0, 0, 0 이렇게 입력하세요 여기 있는 금액에 1%씩 써놓은 건데 금액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차량도요 차량도 2,200만원으로 2, 2 2, 2, 2, 플러스, 플러스 0, 0, 0, 0, 0 이렇게 입력하세요 2, 2, 0, 0, 0, 0, 0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죄송해요 근데 나는 받았는데 난 있는데 아 그런 분들은 우리 책을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새로 바꿔서 수정해서 내거든요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냅두시고 이렇게 없는 분들 저도 없어요 지금 뻥당해가지고 저도 저도 없어요 메모하세요 여러분들이 신고해줘서 알았어요 여러분도 보다가 좀 수상한 거 있으면 신고하세요 그럼 제가 하루에도 12번씩 들어오는 거 아시죠? 답변을 그때 바로바로 드리니까 혹시 뭐 잘못된 거 제가 못 본 제가 한 거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이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이제 이거 입력 아 입력이 아니지 자 봅니다 이제 회사코드 똑같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야 자 문제는 똑같아요 검토해가지고 오류 잘못된 건 고치고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라 이거죠 갑니다 자 이제 손님께서는 했으니까 나가요 이번엔 재무상태표 여기입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이 돼있어 입력이 돼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거예요 현금부터 현금부터 1800 여기도 1800 맞아 그럼 어떻게 했죠? OX로 체크하는 분들은 O O 맞았으니까 아니면 체크? 체크? 넘어간 사람은 체크 아니면 확인한 거 지울 거야 그럼 지워 그럼 어쨌든 여러분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랑조예금 684 684 맞죠? OX 하신 분들은 O 지울 분들은 지울고 아니면 체크할 분들은 체크하고 그 다음 보통예금 2호 맞는데요? 맞아 지우거나 아니면 연습할 때는 지우면 나중에 안 보이니까 OX 이렇게 아니면 체크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외상매출금은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왼쪽 걸 보랬죠 왼쪽 거 오른쪽 거 보지 마시고 왼쪽 거 외상매출금하고 대손충당금 짝꿍 받으러음하고 대손충당금 짝꿍 차량과 감까눅의 짝꿍 비품과 감까눅의 짝꿍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짝꿍 짝꿍이고 우의 거 본 코드 번호에 플러스 1번이 밑에 거였죠? 아 이거 뭐해 이거 뭔 소리야? 플러스 1번 아 참 아 마우스로 쓰니까 플러스 1번 플러스 1번 기억나죠? 안 나 그럼 앞에 전기분 재무접에서 작성하는 거 연습하고 오세요 제발 아셨죠? 자 갑니다 외상매출금 요거부터 여기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1, 2, 3 맞는데요? 통과 그 다음 대손충당금 1, 2, 3 맞는데요? 통과 그 다음 받으러음 6, 5, 0 맞지요? 통과 어? 근데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 없어 없어 다른 건 다 아닌데 요게 없어 요거 그럼 요거 요거 체크해야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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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X표시하든가 어쨌든 요걸 체크하는 거죠 요걸 입력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빈자리로 가요 중요한 건 받으러음 짝꿍이잖아요 받으러음 짝꿍이면 센스껏 111번 바로 칠 줄 알아야지 뭔 손인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대손이라고 친 다음에 받으러음 걸 선택하고 엔터 쳐도 물론 상관은 없어요 금액은 6, 5 브로스 엔터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대여금이죠 대여금 확인 대여금 1호 맞죠 통과 그 다음 미수금 1, 2 맞죠 통과 상품 1, 2호 맞죠 통과 그 다음 뭐이셔 차량인디 2 맞네요 통과 감루 맞죠 통과 비품 천만원 어 바로 밑에 감까루계 없는디 그죠 그럼 다른 건 다 맞으니까 체크체크 이거 없잖아요 이거 이거 없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 지금 대손충당금 얘하고 이 감까루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비품 밑에 감까루계를 적는 방법 이때 센스 있는 분들은 비품이 2, 1, 1인 거 확인했으면 2, 1, 3 치면 되는 거고 좀 센스가 지금 부족한 분들은 감가 치고 엔터 치고 비품 나올 때까지 쭉 내려가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답은 맞으니까 상관없죠 근데 진짜 센스 없는 분들은 감가 상각 막 이렇게 계속 치는 거지 계속 계속 치면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단반 맞으면 되지만 이왕이면 센스껏 금액은 2, 2, 0 0 아이고 0 프로 센터 그럼 차변 여기 합계 보니까 191 3 9, 1 아 191 어 안 맞네 뭐 또 안 적었네 뭐 잘못 봤나 본디 이 금액이 문제랑 같아야 되는디 그죠 뭘 제가 아 여기가 당좌예금이 틀렸구나 아까 제가 맞다고 그랬슈 아 또 책하고 책을 봤나 보네 아 미친 엑스죠 그죠 요거 요거 6, 4, 8인데 책에는 6, 8, 4잖아요 아 그럼 이것도 틀린 게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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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이렇게 했죠 또 저 엑스 뭐 하는 게 막 이랬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거랑 이거랑 보면서 저도 지금 할 얘기도 해 뭐 단소리도 해야 되지 바보요 6, 8, 4야 근데 6, 4, 8이야 아 참말로 실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6, 8, 4인데 데이터에는 6, 4, 8이잖아요 6, 8, 4로 바꿔 6, 8, 4 그럼 제가 이거 틀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요거잖아요 밑에 합계가 1, 9, 4, 9, 1인데 책에는 책에는 아까 1, 9, 4, 9, 1인데 아까 1, 9, 1 어쩌고 했잖아요 이거 입력할 때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틀린 거예요 아셨죠 자 대변으로 갑니다 대변 외상매입금 2,300 맞죠 5X하든지 체크하든지 또 지급어음 5, 6, 5, 6 맞죠 체크 통과 그 다음 미지급금 2, 3, 8은 2, 3, 8인데 어? 공하나 부족하죠 책에는 2, 3, 8, 0인데 여기는 2, 3, 8, 0이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럼 대변 쪽에서 요거였나 요거 체크 이렇게 되는 거죠 체크 입력합니다 그럼 2, 3, 8, 0 플러스 센터 새로 입력하면 되고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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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맞고 통과 선수금 7 맞고 통과 차익금 2호 맞고 통과 자본금 맞고 통과 이미 끝났어 차변학계와 대변학계가 일치하는 거 보면 끝난 겁니다 지금 몇 개 고친 거예요 이것도 고쳤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여기 네 개 고쳤는데 시험 볼 때는 보통 세 개입니다 세 개 나오고 3점 세 개 나오고 3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169하고 169하고 170에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지 받으면 문제 딱 받자마자 문제 1번 2번 3번이 기초정보 관리인데 그 중에 문제 2번에 이게 나옵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오든 손익계산서 나오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죠 6점짜리 사실은 다 주고 시작하는 거죠 지금 새로 이거 기능들이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기능 없다고 그래요 기능 없잖아요 보고 문제지랑 데이터랑 보고 이 화면 이 데이터죠 데이터랑 보고 문제지랑 안 맞으면 고쳐주면 되고 그죠 문제지에 있는데 여긴 없어 그럼 밑에 빈자리 밑에 빈자리에다가 대선충당구 감가상각비를 밑에 빈자리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잠깐요 ESC 했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재무상태표를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 받으러움 밑에 대선충당금 낑겨 들어가 있고 비품 밑에 감가노개가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할 때는 위아래 낑겨 넣는 거 없으니까 무조건 밑에다가 새로 입력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전기분 재무상태표 아니면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나오고 번갈아 나올 때도 있고 계속 재무상태표 나올 때도 있고 뭐 그건 여러분 복불복이에요 지난번에 재무상태표 니까 이번에 손익계산서 나오겠지? 아 지난번에 손익계산서니까 재무상태표 나오겠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건 어렵다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이 매출원가에 이 기말제고 수정하는 거 어떻게라? 말이 나와야 돼 여기서 어떻게라 했더니 껍벅, 껍벅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라?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라 가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해 주는 거 그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실전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물론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하면서 계속 연습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기능 설명드린 걸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적용 등록 거래처별 초기 6월은 그 앞부분 1,100번 코드로 만들어서 연습한 거 그거를 한 번씩만 쭉 반복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위시합니다 믿어도 됐죠? 파이팅! 갑니다 자 이제 그래서 기초정보 설명 다 끝났습니다 실전에 나오는 것도 이제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봤으니까 일단 됐지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랬죠? 여기를 했잖아요 일반 점표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이 몇 점이 이랬죠? 70점 중에 실기 점수 70점 중에 40점 이상 42점에서 45점이 점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점표 입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분개할 줄 아는 거지 문제를 보고 분개를 할 줄 알면 입력하는 기능 알아야 뭔 소용이 있어? 분개가 틀리면 입력해봐야 어차피 틀린 건데 그러니까 분개를 잘하려면 이론을 잘해야죠 그래서 제가 집에 침찍해 가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분개 연습하시라 이거잖아요 분개 분개 아셨죠? 이론 이론 공부하시라 이론을 잘해야 분개를 잘합니다 아시겠죠? 분개를 잘해야 실기 입력이 되는 거지 자 이러니까 어쨌든 자 기초정보 연습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71쪽 보시면 뭐라고 돼 있시오? 171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시오? 일반 점표 입력 100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무조건 점수가 70점 중에 40점이 넘는 점표 입력 문제 중에 100선 100개를 선별해서 쫙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가급적 이론 강의를 거의 끝내고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론 강의를 적어도 끝내면 제일 좋고 아니면 적어도 한 열흘 이상 10일 이상 다 이론 거의 다 들었다 결산까지 다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들으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진도를 아직 못 끝내고 있다 이제 뭐 당좌예금하고 있고 뭐 이제 상품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붕괴 중에 간혹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그건 감수하고 들으셔도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가능하면 진도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00선 연습을 한 번 연습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쫙 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쫙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연습하시면 근데 우리 시험 갈 때 대부분 얘기하지 않아도 기출문제만 넷 다 연습하거든 근데 그것도 시험 방법은 방법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실기 연습 아까 1100번 코드 만들어서 연습하는 것부터 지금 이거 연습하는 것까지를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하시면 기출문제는 솔직히 2회 3회동만 풀어도 충분히 3회동이 아니라 2회차 3회차만 풀어도 학교하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지 이론하고 실무 강의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 들으려고 삐대고 있다가 한 번 듣고 넘어갔다가 기출문제만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긴 나와요 합격도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급수 올라가고 공부할 내용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취업하고 이러면 나중에 가서 욕만 파지로 먹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하는 게 최하 최하의 공부 방법 나는 목표가 자격증이야 나는 자격증 200개 따고 싶어 그러면은 뭐 실무에 쓸 거 아니야 난 자격증만 필요해 그럼 그게 기출문제 보시는 게 최고예요 서점에 가면 책 있죠 일주일 만에 합격하는 일주일 만에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어쩌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분이라는 거 참고하세요 나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왜 그래 그럼 일주일 만에 따시면 돼 그러면 실무에 쓸 거 없어요 근데 자격증만 수집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가보도록 합시다 100개예요 100문제를 풀어가야 돼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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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